동치미 사시여 살얼음 동동 동치미여 아 추운데 왜 나왔어 이 녀석아 그냥 집에 있으라 그랬잖아 형아가 형 장사도 안되는데 쌀집 아저씨네 병아리나 보러 갈까? 쌀집 아저씨의 종아리를 보러 가자고? 아니 병아리 아 병아리 그래 완전 사오정이야 아 미안해 가자 왜 이리 시끄러워 인마 왜 이리 시끄러워 왜 이러세요 저 아저씨 야 너희 누가 여기 장사하래 어? 아저씨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? 나 몰라? 나 왕십리 폭격기야 폭격기 어떡해 떡볶이래 아니 형 폭격기 그래 떡볶이 아니 저 아저씨가 폭격기라잖아 폭격기 홍록기라고? 아니요 홍록기야? 무슨 말이야 러브 FM 잘 듣고 있어요 홍록기씨 뭘 홍록기야 인마 나 왕십리 폭격기라고? 왕십리에서 떡볶이를 한대 홍록기씨가 아니 형 맞잖아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빨리 빨리 물어봐 빨리 빨리 아니 저기 떡볶이 사면 어묵 국물은 공짜겠죠? 무슨 소리가 아닌가 봐 형 돈 받나 봐 불경기라 그런가 봐 고정하세요 홍록기씨 뭘 다 홍록기야 이 자식이 야 탱보 너희 여기 장사하려면 어? 본 돈에 절반을 줘야 돼 뭐라고요? 본 돈에 반을 달라고 바늘 알겠어요 형 주려고? 그럼 어떡해 여기 있어요 마늘 마늘? 마늘 달라잖아 아니요 떡볶이에 넣는다잖아 마늘을 마늘 여기 있어요 아니 인마 수입에 반을 달라고 수입산 마늘을 달래 국산에 타산이 안 맞는다잖아 무슨 말이야 국산 쓰라고 그럼 네가 얘기해봐 빨리 빨리 아 저기 국내산 마늘이 남자보에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? 무슨 소리야 아닌가 봐 형 설명이 되나 봐 대충 알아듣나 야 아저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인마 아저씨 거기도 왔다 왔어 거기 삼천교육대 어떻게 어떻게 삼촌이 귀엽대 어? 아니요 삼천교육대라잖아 그래 삼촌이 귀엽다잖아 홍록기씨가 무슨 삼촌이 귀엽다는 거예요? 뭔 삼촌이야 인마 뭔 삼촌이래 어? 명절 날이만 본대 명절 날이 언제 보자 삼촌교육대 끌려갔다고? 어떻게 삼촌이 귀여워서 끌린대 큰일이야 그러면 안되잖아요 홍록기씨 자 따라해봐 삼촌 삼촌 교육대 교육대 크레마 죽다 살아났다고 죽도록 살아난데 삼촌이 귀엽다 그래마 안되었어 아니 이것들이 진짜 아 야 쳤어 지금? 아 아니에요 아 야 이거 심하게 아프네 이거 어? 병원가야되니까 깽값 줘 네? 깽값 달라고 깽값 알았어요 야 가만히있어 내가 잘못한거잖아 여기있어요 뗄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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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했잖아 뗄깡 우리 형 때리지 마세요 우리 형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 우리 형 뭐든지 저한테 양보해줘요 하나밖에 없는 소미불은 저한테 덮어주고요 형은 이불도 없이 웅크리고 자요 또 따뜻한 새 옷은 저한테 입혀주고 형은 이렇게 다 떨어진 것만 형한테 덜 떨어졌다니 어? 그게 무슨말이니 내가 다 양보했는데로 이런게 어? 우리 형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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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록기씨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? 그런적 없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홍석천씨 갑자기 인마 뭐 홍석천이야 나 홍록기야 인마 아 맞아 홍록기씨 야 그거 아니 나 그거 떡볶이 야 야 이것들이 야 너희가 장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 참 종인아 형 우리가 가게를 지켰어 우리 형 최고다 형 추천추 야 trem af 야 한참 크림 형 긴